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km 정도는 30km로 한거죠. 용량이 40km에서 30km로 내려가서 경고합니다. 네. UPS 하나 고장났다고 치는거죠. 다시 한번 고장해주세요. UPS 하나를 꼽고 네. 30초 정도 있어요. 30초요? 이거를 30초 안 걸릴거에요. 15초? 16초. 이 roxn who wants to be in. 네. 이쪽으로 서운곳에 키결된다. 지금 이게 이제 새로 끼운거 같다가 구동시키는 네. 여기 지금 구동되잖아요. 아. 아 이게 딱 올라오면 돼요. 뭔데있잖아요. 다시 좀 비춰보십시오. 뭔데있지요? 네.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는거죠. 감사합니다.